상암 월드컵 경기장 여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오늘은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은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드컵 경기장과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농수산물시장 입구를 통해서 양쪽 가게를 만들어봤습니다. 3월달 되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쭈꾸미 쭈꾸미 같은게 나오고 그때는 암꽤, 곰꽤 나오고 아 그래요? 이거는 요즘에 어떻게 가나요? 쭈꾸미는? 가격은 25,000원인데 가격이 계속 하루하루 바뀌어요. 쭈꾸미는 새풀이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제 맛이죠. 또한 새조개는 치즈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필수 지방산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요령은 크기가 고르고 껍질에서 아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게 아주 좋은 상품이죠. 산새우는 아니고 수입냉동이에요. 수입냉동? 그래도 요즘에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걸 많이 먹죠. 부어먹거나 쪄먹거나 이건 어떻게 해요? 흰다리새우는 키로에 2만원 그리고 빨간거 젖새우 이건 2만 5천원 옆에 보면 블랙타이거라고 있어요. 블랙타이거는 3만 5천원 키로에 옆에 있는 키로에 2만원짜만 제일 큰거 히타이거라고 해요. 이건 자연산 대사양인도 같은거 있어요. 가리비 일본산이네? 일본에서 바다에서 키우는게 아니고 양식장에서 키우는것이기 때문에 바다은 무만하고 소래포구나 여기 월미도 이런 데 가면 다 이런거는 꼭 팔아요. 이건 어떻게 가나요? 1만 5천원 가격 떨어졌어요. 국산 홍가리비도 있네 이건 1만원 흑가리비가 맛있는게 겨울철에만 나오잖아요 흑가리비는 겨울철에만 나오는거죠. 석화 이거는 여수에서나 올라온거구요 자연산이고 한방에 2만 5천원짜데 오늘 2만원 이거는 싱싱하니까 그리고 개철되어 있는 음식이나 과일같은것도 있으니까요 여기 농산물시장에 어필 같은거 많이 찾아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파도 좀 많이 있죠? 그때 이후로는 많이 여파가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맨날 단골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고 손님들이 안심하고 오실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저희들은 1주일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응대하거나 손님 응대하거나 이럴때 아무 탈 없이 손님이 믿고 물건 싸가지면 되는거구요 네 요즘에 숭어는 어떻게 가요? 요즘에 숭어는 어떻게 가요? 점숭어에요 양식이에요 양식은 1만원 양산은 2만원 아유 뭐 숭어가 크네 요즘에 광어가 좀 비싸죠 전해보다 5천원씩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그럼 요즘에 어떻게 하나요 1만원 1.5짜리 3만원 2킬로 넘는 곳으로 4만원씩이에요 응응 도미는 이게 어떻게 여기가 3만원씩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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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4 5 어 5 2 9 아니 가슴살이 이건 네드킹크랩, 10만원 얘가 좀 더 비싸네 아 그래요? 대개는 선프리카 7만원짜리 CR이 엄청 크네 얘가 맞추는거구요 옆에꺼는 베르딕이라고 해서 6만원 5천원짜리 색깔 차이가 있고 태어나 지역이 다른데요 아 그래요? 랍스터는 이게 어떻게? 랍스터가 지금 비싸요 6만 5천원입니다 아 6만 5천원? 네 많이 올랐어요 랍스터가 원래 5만 5천원씩 하고 그랬는데 네 4만 5천원 5만원 그랬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가져오는게 5만원 지금 비싸요 많이 비싸요 랍스터가 많이 비싸요 오징어적과 동네산이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파나요? 항균에 많은 키로 2만원 조금 많이 2만원 이거는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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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에 2만 5천원 이거는 양념 명란인데 약간 색소가 들어간거고 이건 색소가 안 들어간거고 가격 차이가 있겠네요 그럼 가격 차이가 좀 나죠 많이 나지는 않고요 키로에 2만 4천원 이건 키로에 2만 8천원 제일 잘나가요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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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4천원 4만 9천원 4만 9천원 바로 한 몇 통씩 나라요 응 20키로짜리 통으로 20키로짜리 통으로 몇 통씩 나라요 아 그래요? 내가 엄마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여기 좀 나오게 되면 써야지 간장고추도 맛있어요 간장고추도 맛있어요 예예 매실간장으로 해서 아 그래요? 어머니 또 칼치솥도 사시네요 응 갓도둑 아 칼치솥 네 꼭 생긴건 고추장같이 생겼어? 쌈장 쌈장 쌈 싸먹고 네 훌륭합니다 떼나와 많이 나와가지고 얼레벌 가분도 싸드리고 응 넘치지 않게 예 이게 뭔가 구체를 아니구요 응 야들야들 방석 찍으셔가지고 예 수북하게 많이 들이죠 아 그러게 안다칠정도로 응 암도댓깔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응 마토 농산물 시장에 암도댓고 진짜 풍선이라고 예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